하얀 눈이 서복이 쌓인 겨울왕국 속, 이곳에서 얼음의 여왕을 만날 수 있다는데 여왕은 어디 가고 이게 웬 권투링? 겨울에 한기마저 녹일 것 같은 뜨거운 열기 속에서 미스터리한 인물이 링 위에 등장했으니 바로 얼음의 여왕 김연아였다 KB의 새로운 CF에서 권투 선수로 변신 하지만 아장아장 발동작이의 어색한 주먹질이 스스로도 웃긴 모양이다 권투 선수로의 완벽 변신을 위해 이번엔 멋지게 붕대도 감아보지만 좀 헤맨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고 한껏 도도한 표정을 지어보는 연아 드렸지만 씬의 비오미 연아 동생 등장 그렇게 몇 번의 표정연기 후 받아낸 OK 사인 그러나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다 운동복 차림으로 링 위에선 연아 김찬 음악이 세트장이 울려 퍼지고 연아가 춤을 추기 시작한다 처음 배워본 권투 동작에 어려운 웨이브까지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지고 하지만 웬만한 걸그룹 감치기로 유명한 연아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연수방 연아 어느새 멋지게 댄스 정복 그 기세를 몰아 이번엔 단체 댄스다 댄서들과 춤을 맞춰보는 연아 열심히 동작을 배운 후 자신있게 촬영을 시작하는데 그만 박자를 놓쳐버렸다 실수를 연발하며 나오는 연아의 애교에 현장 분위기는 더욱 싱글벙글 여기서 잠깐 익살스러운 연아의 사랑스러운 NG 모음 한번 감상하실래요? 자 허당 연아는 여기까지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주마 노련한 댄스에 여유로운 미소까지 믿고 보는 차타공인 댄스 실력에 제작진은 감탄과 칭찬 연발 프로의식 돋는 연아 계속된 촬영에 힘들만도 하건만 작은 실수에도 재촬영하는 프로 근성이 연아에게 응원의 박수가 절로 나온다 그렇게 어느덧 막바지 촬영이 시작되고 꽃가루가 흩날리는 링 위 여전히 연아의 예쁨은 변함이 없고 꽃가루를 구경하는 마지막까지 사랑스러운 그 자체다 드디어 모든 촬영이 끝나고 함께 고생한 제작진들에게 인사를 잊지 않는 연아 연아의 색다른 변신이 기대되는 오늘의 촬영은 과연 어떻게 완성됐을까? 그 풀 영상이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주목! 예금, ETF, ELS, 펀드, 절세 때까지 예금, ETF, ELS, 펀드, 절세 때까지 신개념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KB국민 만능절세 ISA